아 제발 여기만 잘하면 돼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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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조심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굿 어 근데 아직 1등이다 둠바님 300만 금 사랑해 감사합니다 언제나 설레이는 말인데 성별이 남자시다 보니까 약간 소름이 끼치긴 하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진짜 이분들 과해 과해 사랑이 너무 과해 아 누가 좀 오비탈 좀 쏴주세요 오비탈 좀 아 진짜 진짜 아 누가 좀 오비탈 좀 쏴주세요 이분한테 아 저기요 선생님 선생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총 안싸지나 나와보시라고요 선생님 아 많이 취하셨어 아 나와보세요 좀 아우 진짜 리타이어 아 아 아 이름 안되는데 뭐야 브라이오니 브라이오니 너 여기 왜 있어 새끼 이거 일 안하고 지금 1시인데요 땡땡이 쳤네 너 어딨어 너 뭐야 너 지금 누가 근무시간에 여기 와있을래 카지노 전화기도 꺼났네 아 아 큰일났네 도박에 빠져가지고 룰렛 보고 있어 여자친구 사귄 경험이 있냐고요? 아 무책하게 많죠 엄청나게 많죠 예 사귄 경험은 엄청 많아요 예 저 유학 갔을 때도 많이 사귀었고 여 와서도 많이 사귀고 있고 지금도 사귀고 있고요 뭔 소리지? 뭔 소리지? 남자랑 저 그런 사랑해 본 적은 없고요 여자는 많이 사귀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나 꼴등이에요? 꼴등이 실화야? 리자뷰 느껴본 적 있어? 어 붙었다 붙었다 잠깐만 아웃? 아 뭐야 누구야? 아 하리둥이님 아 버스하면 답도 없습니다 진짜 그거 버스 훔쳐갖고 가잖아요? 진짜 거짓말이고 최소 15분에서 20분 걸려요 왜냐면 또 시민차량으로 가야되잖아 안됩니다 제발 요원 요원 어림도 없다 으아아앙 F1 크롬쿠리와 낙하산 대회에 참여 사용 어 뭐야 아 미쳤다 아니 아 이게 뭐야 아 페이커님 무슨 천사세요 아니 왜 자꾸 돈 쓰시고 나를 몰아줘 아니 에잇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뭐야 이거 왜 나한테 떨어져 아니 어디로 던진 거야 점착폭탄을 앞으로 던졌는데 내가 쳐버렸네 아 야 저거 던트한테 다 녹아버리네 아 내가 또 이런 건 잘하지 아 드리프트가 아 진짜 페이카님 오랜만에 카지무스 껴 한판 합니다 지금 피시님이 한번 몰아주신다고 하셔서 이런 것도 받아야지 뭐야 칼 놓칠뻔했어 방금 봤어요? 칼을 놓칠뻔했어 진짜로 칼을 놓칠뻔했다니까 애가요? 좋아 어 어 어 어 어 빠꾸어야지 얘 무슨 빠꾸하냐고 왜 진짜 실화야?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보지? 모양도 약간 되게 기분 나빠 나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 모양도 되게 기분 나빠요 제발 제발 어 어 어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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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나봐 저게 왜 걸려 저렇게 많은데 열두대가 있는데 무슨 크리거가 걸리냐고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거 주작이야 이거 개주작이야 진짜 이거 말이 돼요? 아니 저번에도 크리거 나왔잖아 제일 비싼 거예요 300만 달러짜리 이게 어떻게 크리거가 나오냐고 이게 어떻게 크리거가 나오냐고 이 많은 열두대 중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저번에도 크리거 나오더니 자 갑니다 아 안돼 디베 안 돼 또 못 가 또 못 가 아 그렇 지 아 좋아 아 안돼 아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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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실화야 아 이거 뭐야 실화야 아 진짜 개주작이야 진짜야 어떻게 연속 3번이 크리거가 나오냐고 아니 연속 3번이 어떻게 나오냐고 이게 말이 돼? 오늘 안 걸립니다 오늘 크리거 다 피해갈 수 있어요 거의 그냥 이 크리거랑 이탈리 RSS에 방화벽을 씌웠다 보시면 돼 쉴드 깠어 쉴드 깠어 오늘 내 크리거랑 이탈리 RSS에 이 쉴드를 쳐놨어요 절대 걸리지 않아 액뎀 다 했어 끝났어 크리거 삥뽕이래 아 피콜님 오셨네 어서오세요 레츠고 아 이것도 비싼 건데 아 얘도 비싸요 얘 얼만줄 아세요? 얘도 거의 상위권에 있을 거야 R27B가 247만 5천 달러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격이 얘가 싸지 않아요 지금 247만 5천 달러라고요 상위권에 있다고 제공으로 3번 더 3번 더 2번 더 1번 더 2번 더 2번 더 3번 더 3번 더